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그만 깨미련 보이지만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마 나로 인해 아파할 테니까 자리에 나여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은 너는 내 안에 있어 보지 않을 거야 슬픔이 아직까지 영원히 영원히 조향기 아 아유 어려운 노래였어요 자 갑니다 양준혁씨와 배지은 아나운서 룰렛 돌려주세요 모세 모세 초과문 이 밤을 다시 한번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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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 소리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이 모든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양준혁 승방 역시 힘이 좋아서 잘하시네요 여자친구 만나면 이런 노래 딱 불러주면 돼요 맞아요 백포 성공이야 그러면 자 이번에 다시 김명숙 선배님과 형수님이십니다 멈춰 힘추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또 또 돌아왔네 그래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예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첫번째 탈락팀이 됐습니다 첫번째 탈락팀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해주세요 김흥수씨와 조향기씨 그 다음에 양준혁씨와 배지현씨로 압축됩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결승에 남은 두 팀이 가수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러네요 예 공교롭게 돼요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가수가 안 계시다고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신다고요 가수세요